자, 얼른. 아유, 그래야 돼. 오, 오케이. 대박. 좋아, 좋아, 좋아. 우와, 맛있겠다. 우와, 옆에 한 번. 자, 패키지. 자, 오늘 첫날 좋았어. 그래. 어색하지 마니까 맛있어, 맛있어. 아, 맛있네? 오! 먹어보자, 잘 먹을게. 한 점씩 먹어, 한 점씩 얼른 먹어. 안녕히 계세요. 음, 멋있어. 음! 기가 막히는데요? 응. 아우. 아우, 멋있어. 어땠어요, 오늘 첫날. 근데 좀 뭔가 정신없지만 그래도 약간 좀 재밌지 않았어? 그리고 애기들이랑 언제 이런 데 와보겠어. 그러니까, 울산까지 와서. 아니, 근데 경태가 나이가 많아. 난 경태가 이렇게 나이 많은 줄 몰랐어. 경태가 10살인가더라고, 누나. 나이 반성.